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메리카스 넥스트 탑 모델에서 나온 브라 팬티 세트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로고가 예쁘게 들어간 박스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세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은 잠깐 보여드린다고 대충 우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브라와 팬티가 각각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오늘은 팬티보다는 브라를 더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팬티부터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팩이 있고요. 여기 아메리카스 넥스트 탑 모델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에요. 그게 라이선스를 얻어서 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보통 보실 수 있는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고 안쪽에 이렇게 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아쉬운 게 제품 설명, 이미지 설명에는 소재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냥 소재를 얼렁뚱딱 넘겨놨거든요. 이게 지금 테스터 제품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제품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스켈럿 트리밍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개끈 모양으로 이렇게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고 이 팬티의 탄력도, 밴드 탄력도 좋은 편이고요. 자 오늘은 정말 이런 디자인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심플한 그런 기본 디자인의 브랜드 근데 앞에 이렇게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당기느냐 당기느냐 그다음에 좀 더 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슴에 클립있지 연출이 훨씬 더 강렬하게도 그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와이어가 들어있고 저는 80B컵 선택을 했는데 비컵치고 컵이 너무 큰 거예요. 어머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보니까 패드 처리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딱 봐서 저는 이때까지 제가 써본 브라 중에 패드 처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패드를 뺄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좀 볼륨 있고 싶다 할 때만 골라서 입고 싶은 그런 그런 제품이고 에이컵이신 분들한테는 아마 조금 더 욕심을 내실 수 있을 만한 볼륨이에요. 착용감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컵 끝 컵이 이어지는 여기 스트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이유가 내가 가슴을 모았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고 좀 편할 때는 좀 이렇게 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착용을 했을 때 와이어가 많이 캥긴다거나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저는 특별히 그래도 한번씩 왜 스트랩리스로 딱 이렇게 해서 예쁜 드레스 한번씩 입고 싶잖아요. 저는 튜브 탑 드레스 참 좋아하는데 왠지 좀 좀 안 편해서 브라를 안 하면 안 편해서 안 하는 부분 못 입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양쪽 다. 그래서 이거를 또 스트랩리스로 이용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기에 저는 이제 이게 에이디레안 핑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색상 자체가 굉장히 핑크고 그 광택도 정말 예쁘고요. 버들버들 하면서도 세팅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예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괜찮고 볼륨감도 참 예뻐 보이지만 아무래도 저는 스트링이 있어서 왜 시스롤 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속옷을 살짝 노출하면서 이렇게 입는 그런 룩에 어울리기에는 조금 더 어두운 칼라나 아니면 블루 계열이 훨씬 더 예쁘실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다른 탱크톱 같은 거 입을 때 같이 위치해 주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똑같이 여기도 스켈럿 트리밍 처리되어 있어서 탄력 있는 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되게 얇아요. 얇고 탄력 있는 정도라서 등에 있는 군사를 커버해 줄 정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당하게 보통 정도의 연출이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이렇게 모아지는 거랑 그냥 풀리는 거랑 내가 오늘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딱 연출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참 괜찮았어요. 다른 브라들보다 특별히 딱 모으기가 너무너무 편리하거든요. 자세한 건 밑에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덧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감을 과하게도 연출하실 수 있고 자연스럽게도 연출하실 수 있는 아메리카스 넥스트 단마델 브라워 팬티 세트 소개해 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